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 부근에 머물던 방마정선이 밤사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남 남해 이동면에 시간당 74.5mm, 전남 한평에 시간당 71.5mm의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284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 209mm, 한평도 202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낮 동안 장마전선이 소강상태 들면서 비가 서서히 그치겠지만 내일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